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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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도 이렇게 없지 저번에 고대 화살 사느라 돈 다 썼나보네요 거의 만 루피 가까이 있었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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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남았는데 아까 뭐 고리를 쫓아가라 이런식으로 얘기 했었는데 4 불꽃을 두른 아니다 질풍이 되어 빛의 고리를 지나고 사진을 좀 봅시다 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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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 여기 요기 있는데 알겠다 이거 이거 하나나 맞죠 여기 산 아 잠깐만요 여기가 산이고 위에 그 버섯 모양 그 지대 있잖아요 나 여기 어딘지 알 것 같애. 여기입니다. 여기. 해브라산. 이쪽, 이쪽, 이쪽. 이 부분이죠. 다글리, 설원야가 보였고 해브라산에 있네요. 해브라산에. 저는 콜라를 안 좋아하는데 둘 중에 굳이 하나를 고르라면 저는 코카콜라요. 뭔가 안좋아한다기보다는 안먹게 돼요. 몸에 너무 안좋은 것 같은 느낌이. 먹을때마다 들어서. 됐죠? 아 여기 맞네. 잘 찾아왔네요. 이걸로 제일 안좋은걸로 갑시다. 오 이거 뭐야. 이게 뭐야. 무서워. 뭐죠? 다르게르? 야아 신난다. 재밌네. 오 이거 뭐야. 엘크 뭐야. 너 뭐니? 가운데에 딱 서있네요. 가운데에 딱 서있네요. 뒤에다. 거의 다 온 것 같은데요. 와 속도감은 짱이다. 와 속도감은 짱이다. 저는 이거 말타고 깨는줄 알고. 고생하셨겠네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진짜 진짜 대단하신 분은 그 조라마을에 두개의 뿔을 단 짐승 그 퀘스트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옆에 있는 사슴이나 엘크 타고 깨면 되는데 어떤 분께서 그 산의 정령 타고 오는건 줄 알았다고 산의 주인 사토리산부터 거기 조라마을까지 타고 오셨대요.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진짜 뭘 해도 될 뿐이야. 그 부분. 그거 들은 순간 진짜. 아 이분은 진짜다. 진짜가 나타났다. 구슬을 지배하는 자. 아 이거 일반 모드에서 했던 격이 새록새록 나는데? 여기서 구슬이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아 잘못했나? 아 잘못했다. 아닌데? 이 정도?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세워놓고 지금 구슬이 여기서 떨어지고 있는데 계속 또 pushed 툴 자체 하드 쿠옹! 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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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가자 돌 굴러 가요 과연? 오! 바로 됐다 일반 모드에서는 이거 잘 못했던 것 같거든요? 이 끝이 아니었네? 어 됐다 됐다 끝! 자 이제 커스 가논 만나러 갑니까? 그 뭐야 바람에 기생하는 커스가 논 드디어 극복의 증표 3개 다 모았죠? 아니 아니 매도의 증표? 증표? 좋았어 3개의 증표를 모두 모은 지금이야말로 신수파 매도의 품으로 쩜쩜쩜 1개의 증표 3개의 증표 춥고 4개의 증표 4개의 증표 4개의 증표 아니요 그거 유명한 글리치입니다 가리언 멀리서 가만히 있는 애 타임록 걸면 사라지는 거 여기네요 아, 밤에 돌아가야 되는구나. 오케이, 워프. 아, 잠깐만. 나 진짜 고통받을 것 같아. 미리 보통 예고. 저는 제가 귀엽다고 생각한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살면서 진짜로. 저는 에르규 하라고 하면 때려죽여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많이 받는 오해 중에 하나가 발음이 새서 혀가 짧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혀가 정말 무진장 깁니다. 정말 길어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보면. 고통받는 A사님이다, 팝콘 냠냠. 신술을 찾는 자여. 여신 하일리아의 이름으로 시련을 내리노라. 매도의 증표와 맞바꾸어 그대의 기억 속으로 나아가라. 오케이, 세계에 뺏겼고. 각오 없는 자들에게는 험난한 시련. 그대의 기억을 약보지 마라. 제 기억 속에 들어가서 다시 싸우는 건가? 내가 이걸 기억하기로는 야수신의 세트와 고대의 변기 화살로 싸웠던 것 같은데 그걸 다시 주겠니? 내가 혀가 코끝에 잘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해봤는데. 그냥 턱 끝에는 닿는 정도. 코끝까지는 올라가지가 않네. 아프네요. 이거 왜 이렇게 녹조가 꼈어? 이곳은 그대 자신의 기억이 만들어낸 몽환적 이 공간. 제 기억이 만들어냈대요. 눈앞에 나타나는 적은 그대의 공포심이 만든 너머야 할 법. 아니! 이 싸움은 영혼의 실현. 주어진 도구만으로 승리를 거두어라. 턱 끝은 아닌가 보네요. 기억 조작이었다. 지금 더러워서 침 묻어서 못해보겠어요. 나중에 씻을 때 해봐야지. 얘는 별로 안 무서워. 바람의 커스 간호. 잠시만요. 아이템 봅시다. 우선은 이거 풀강했으면 풀강한 채로 들어오나보네. 리토 세트랑 음식 딱 3개 있고요. 그 다음에 매의 활이랑 이연궁 있으면 이연궁 해야지. 그리고 폭탄 화살 5개랑 나무 화살 100개랑 날개 기술 거미래. 소름. 소름소름. 가자! 자, 달려! 오케이. 아, 안 맞았죠? 아, 이런. 빨리 데미지 넣어야 되는데. 아, 피 다 회복했어. 미치겠다. 환장하겠네. 제가 염려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맞서 모드에서. 자, 뛰어, 뛰어, 뛰어. 아니, 뭐 이동할 때는 어디 갔어? 왜 이렇게 위로 가죠? 아니, 이건 다시 차겠다. 피. 완전, 완벽하게. 자, 아니, 완전 차진 않았어. 가는 길에... 어? 쟤 떨어졌어. 이영궁 부서진대요. 큰일 났죠? 이거 진짜 마스터 모드는 일반 모드랑 차원이 다르네. 완전 달라, 완전. 어떻게 깰 수는 있는 건가? 오케이. 아이고, 나 피 달았다. 안 돼! 아, 짜증나. 아, 씨. 와, 피가 다 잘 치르라나? 무슨. 아, 아! 눈, 눈갱 이게 뭐야? 오케이. 우선 다. 아, 나 다 썼네. 우르보사. 쓴지도 몰랐네요. 이거는 재도전 각. 재도전 각. 답이 없다. 저 우르보사 시작할 때 몇 개 하나 있었죠? 아, 세 개 채우고 시작했어야 됐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우르보살 어떻게 할까? 지금 하나 있거든요. 우선은 다시 해봅시다. 이거 지금 우르보사 하나 쓰고서 다시 채우는데 또 기다려야 돼서. 여기서도 공원 먹고도 영 아닌 것 같으면 채우고 갑시다. 우선 다 쓰고 토크 시간. 이거 공버프 있으면 어떻게든 된대요. 우선은 공버프 먹고 해보고 여기서도 답이 없으면 채우고 갈게요. 자, 됐어. 다 스킵해버려. 보고 싶지 않아. 그 위치를... 그리고 이게 안 보여요, 얘가 지금. 큰일 났어. 어? 공버프 괜찮다. 자, 지금이야. 지금 아니야. 나쁘지 않아요, 지금. 아, 얘네 왜 나타났다가 없어졌다가 아니. 야, 네가 그렇게 사라져 있는 시간이 많으면 힐을... 당연히 내가 못 때리지. 장난 아니? 지금입니다. 오케이, 좋았어. 반피. 방금 진짜 화났다. 사라지지 마, 제발. 제발 이러지 말라고. 나한테... 이러는 거야. 오르보사도 이제 없는데... 파인록 됩니까? 지금? 대담 한번 해볼게요. 버스 가누은 안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자... 어, 되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는데스. 야... 깨겠습니다, 저 이거. 깨겠어. 자, 폭탄 한 살 장비해. 유연궁이랑. 어, 지금은 안 먹히네요, 방금은. 그렇지! 어디 갔죠? 어깨잉 떨어졌다. 오우! 깜짝이야, 너무 가까이서... 너무 가까이... 아, 사라질 때는 안 되고... 지금 아니야. 여러분들도 깜짝 놀라셨겠어. 야, 화살 없다. 제발, 이 황금같은 딜 타임을. 가만히 있어. 부산스럽게 움직이지 마. 지금입니다, 타임룩. 그렇지.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말라고. 얘 왜 여기 껴가지고 움직이죠? 아, 맘에 안 든다. 어, 됐다. 휴. 의료부서가 있었으면 쉽게 했을 텐데. 농업이 진짜 좋네. 얘가 너무 헬프를 많이 해서 거슬리대요. 그거 말고는 괜찮아지. 석유. 석유, 여드름. 휴. 아, 완벽하게 하고 싶었는데. 다행이다. 이쁜 옷 입고 있어서. 어? 바람을 맞으며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생각에 빠져보는 것도 나 홀로 여행의 맛이지요. 이 지방을 여행하며 영걸 리발의 일화에 대해 듣던 중에 스승님의 미화한 노래와는 별개로 저도 그에 대해 표현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리발이 조종했다는 이 신수바베도 앞에서 이런 노래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지난날의 영걸 리발. 이 말이 빨라. 이 문어에 reliably 이쁜 옷 입고 빠져나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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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퍼성 발언은 자제해주세요. 슬퍼성 발언은 자제적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이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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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아이는 자제적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이아이가 날다. 아름다움라, 다이아이, 다이아이가 날아가면서 이식하는 리발 아 음악보세요 미쳤다 색깔 너무 예쁘다 리발 이 젤다운 너무 예뻐요 명장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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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해 연출 음악 대사 성우까지 다 완벽해요 아 우리 리토의 연골은 아무래도 솔직한 성격은 아니었던 것 같군요 연골 리발의 노래 최고였습니다 그의 내면에 대한 노래를 만들면서 스승님께 한발도 다가선 것 같습니다 아 완전 소름 돋았어 음악 그럼 이게 무슨 악기지 악 아코디언인가 리발의 용맹이 강화되었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입트로 맞고 봤습니다 아니 진짜 아니 이 실력으로 아까 간호한테 졌다는게 이해가 안될 정도로 연골 리발의 용맹 플러스 연골 리발의 가호에 의해 상승기류로 하늘 높이 날아오를 수 있다 엑스리 눌러 길게 점프하며 발동 사용한 후에 회복 시간이 빨라졌다 이거 엄청 시 쿨타임이 줄어들다 들었어요 아 진짜 최고야 아 연골의 발라드 최고야 진짜 너무 소름 돋아요 너무 재밌어 따라란 여기서 음악 좀 듣고 갑시다 이 리발 테마를 카시아가 연주해주니까 또 느낌이 다르네요 카시아 갑자기 이렇게 이뻐 보이지? 카시아 진짜 좋다 카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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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다른 신수들도 빨리 깨서 기억 보고 싶네요 정말 정말 감동 whack 자 다음 신수는 뭘 할까요 이거 답정 에 괜히 물어봤네요. 다음 신수는 루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